194일 차 공모 몸무게 책 눈바디 책 오늘은 좀 따뜻한데 점심 메뉴는 함박 카레 다음엔 너다 따뜻한 파인애플 못 먹는 사람 이것도 못 먹음 따뜻한 파인애플이 토핑임 나한텐 맛있었지만 다음엔 토마토 오믈렛 먹어야지 와 오늘 진짜 밤까지 개밥 받고 시리얼 타먹을 컵 가져옴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오늘 세핑인데 지하철에서 떨궈서 잃어버린 줄 게이득 우유에 그래놀라 시리얼 타서 고구마랑 같이 양손 스킬 쓰면서 먹어주기 한 손으로 잡고 있는 거 좀 멋있는데 나머지 반쪽 고구마도 먹어주고 시리얼 리필도 하고 10시 넘어서 단식 시작 오늘의 레전드 아니 집 갈 준비 다 하고 화장실 갔다 가려고 했는데 출입 카드를 사무실 안에 두고 온 거야 그래서 이 안도 밖도 아닌 곳에 갇힘 집 가고 싶어 누구라도 없을까 해서 돌아다니는데 좀비 영화에 나올 것 같아 제발 저를 발견해주세요 하고 20분쯤 지났을까 구세주 만나서 겨우 들어옴 정말 대담한 오늘이었고 퇴근 룸 체크하고 끝